이 메일머지 기능을 오늘 소개해드릴건데,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두개를 준비했어요. 첫번째는 감사장 양식, 지금 보이시는 양식이 있죠? 이거를 만드는거 준비를 했고, 또 한개는 쿠폰, 커피숍에 사용하는 쿠폰을 앞면 뒷면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장이랑 쿠폰을 만들어 볼겁니다. 이거 말고도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분야에 따라, 예를 들어서 교육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정통신문이라던가 일반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별로 안내문을 보내실 때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연습하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봉투 양식이 있구요, 밑에 감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감사장이라는 서류의 제목 또는 이 중간에 들어간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고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고정을 시키구요. 이 중간에 보시면은 직원명 또는 부서명, 직급 이런 값들을 우리가 실제로 그 감사장 수여자 목록이라는 이 엑셀 파일, 실제로 있는 이 데이터에서 하나씩 불러와서 서류를 한 번에 완성시키는 기능이에요. 편지봉투를 보시면은 이렇게 주소가 있구요, 직원명이 있구요, 우편번호가 있어요. 이거를 바꿔줄건데 사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한번 해볼게요. 워드를 실행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 편지에 오시면은 받는 사람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기존 목록 사용이 보이실 거에요. 이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운받으신 파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감사장 수여자 목록이 있잖아요. 이 엑셀 파일을 클릭을 해서 실행하시면은 그 파일 안에 있는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시트를 선택하시구요,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병합필드 삽입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그쵸?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일단 주소를 먼저 넣어 볼게요. 이 주소를 드래그해서 지워 주시구요. 이 병합필드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주소가 보이실 거에요. 이 주소를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래서 주소를 넣어 주구요. 두 번째로 직원명도 동일하게 이렇게 값을 지워 주시구요. 그리고 병합필드 삽입에서 이번에는 직원명을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쵸? 우편번호도 똑같이 이 범위를 선택해서 지워 주시구요. 여기에다가 우편번호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엑셀 파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주소, 우편번호, 그리고 직원명이 있잖아요. 이 값들이 하나씩 여기에 들어갈 거에요. 이 편지에 보시면은 여기 결과 미리 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에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값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거에요. 화살표를 이렇게 넘기시면은요. 첫번째 값, 두번째 값, 세번째 값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덟번째 값인 박준수까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일머지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가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서류가 한 파일에, 한 워드 파일에 지금 두 페이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페이지는 편지 봉투고, 밑에 있는 페이지는 감사장인데 이 편지 봉투를 따로 추가를 해 줄 거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볼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워드를, 워드에서 문서를 새로 만들면은 이렇게 파일에서 새 문서를 클릭을 해 볼게요. 또는 단축키 Ctrl N 키거든요. Ctrl N 을 누르시면은 새 문서가 추가가 되요. 기본적으로 워드는 이렇게 서류가 하나만 추가가 되는데 메일머지 기능을 보통 사용하실 때에는 이 서류와 함께 편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를 따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편지에 오시면은 여기 왼쪽 위에 봉투가 보이실 거에요. 그쵸? 봉투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봉투 및 레이블이라는 옵션 상자가 나오구요. 여기에서 옵션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봉투 옵션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봉투 크기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실제 사용하시는 봉투 크기를 고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흰 봉투 있죠? 그 서류 봉투는 105x220mm 사이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사용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구요. 확인 눌러서 봉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문서에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편지 봉투가 추가가 돼요. 이 추가된 편지 봉투에다가 저희가 아까 봤던 여기처럼 이 도형을 추가해서 편지 봉투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편지 봉투 위에다가 주소랑 직원명, 우편번호를 추가해 줬죠? 이 결과 미리 보기는 이렇게 해제해 줄게요. 이번에는 감사장에다가 직원명과 부서명, 직급을 추가해 줄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규칙이 있는데 메일머지 기능은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 지금 보시면은 이 편지 봉투가 1페이지고 서류가 2페이지죠. 보기에는 1페이지고 2페이지여서 만약에 제가 여기 직원명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다시 병합필드 삽입으로 직원명을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위에도 그냥 일반 페이지고 밑에도 일반 페이지라면은 여기에는 첫 번째 직원명, 여기에는 두 번째 직원명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거 위에 있는 거는 지금 편지 봉투죠. 그렇죠? 위에는 편지 봉투고 밑에는 서류예요. 그래서 결과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이 두 개가 같은 직원명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서류 밑에 다른 페이지가 있어서 다른 페이지에 직원명을 넣어줬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박준수 다음 직원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일머지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 다음 값으로 넘어간다는 점 꼭 지휘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부서명을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직급도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부문도 바꿔줄게요. 여기 부문에 오셔가지고요. 이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끝이나 이 동그란 스티커 있죠? 스티커의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을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은 부문값이 선택이 됩니다. 이 부문값 지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도 병합필드 삽입에서 부문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이렇게 하나씩 바꿔볼게요. 8페이지, 7페이지, 6페이지 바꿀 때마다 편지 봉투와 감수장의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러면은 메일머지는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걸 어떻게 인쇄를 하냐 하면은 여기 완료 및 병합이 보이실 거에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개별문서 편집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두를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직원의 편지 봉투와 감사장이 한 번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인쇄하시면 되세요. 이게 만약에 사용중인 프린터가 일반 프린터 있잖아요. A4용지 하나만 들어가는 프린터의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같이 만드시면 인쇄를 이렇게 못하세요. 그래서 일반 가정용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편지 봉투 따로, 감사장 따로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업무용 프린터라고 해서 복합기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 마다 들어가는 용지가 다른 고급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자동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린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저장을 해서 Word 파일로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완성된 파일을요, 저장을 해 볼게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종료해 볼게요. 파일 종료 하셨나요? 다시 이 감사장 양식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SQL 명령이 실행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머지를 사용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제 메일머지를 다시 당분간은 쓸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은요. 여기 편지에 오신 다음에 편지 병합 시작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본 Word 문서로 꼭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Word 문서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일을 저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이 Word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없이 일반 Word 문서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쿠폰을 만들어 볼 거예요. 쿠폰도 동일합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앞면이랑 뒷면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쿠폰을 인쇄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앞뒷면으로 인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면 페이지를 일단 인쇄를 하시고요. 그 페이지에 맞춰서 뒤에다가 이 뒷면 페이지를 인쇄하시면은 하나의 쿠폰이 완성이 되겠죠. 아까와는 다른 게 뭐냐면은 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지에 하나의 레코드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엑셀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에 보시면은 김현우면은 김현우, 그 다음에는 전시온, 그 다음에는 임준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코드만 한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쿠폰의 경우에는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개의 고객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게 차이점인데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이 고객명 범위에다가 메일 머지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해요. 편지에 오신 다음에 받는 사람 선택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기존 목록 사용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VIP 고객 목록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병합필드 삽입이 활성화가 됐고요. 다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고객명에다가 각각의 고객명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볼게요. 고객명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되었죠? 자 그리고 결과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값에 있는 최서희라는 고객명이 세 번이 출력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약간의 팁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최서희라는 이름이 세 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이 두 번째 데이터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클릭을 해 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중간에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 규칙이 오신 다음에 넥스트 레코드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값은 최서희, 두 번째 값은 전가한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값 사이에 커서를 위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규칙에서 넥스트 레코드를 추가하시면은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페이지 이후에다가는 넥스트 레코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 메일머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 때는 다음 값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값 이후에는 넥스트 레코드를 추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완료 및 병합에 오셔가지고요. 개별 문서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렇죠? 최서희, 정가은, 박은찬 이렇게 고객들에 대한 쿠폰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팁이 한 게 있어요. 아마 혹시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미리 알아채셨을 텐데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감사증 양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회전 표시가 떠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 각각의 값들은 텍스트 상자로 입력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쿠폰에 사용된 각각의 값은요. 이렇게 왼쪽 위에 십자가 모양 표시가 떠요. 그 말은 이 각각의 상자는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을 넣을 때 하나의 장, 한 장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럴 때에는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시면 안되시고요. 반드시 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쿠폰 양식은요. 제가 어디에서 받아왔냐면은 그 망고브드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홈페이지이고요. 여기 오셔서 템플릿에 오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쿠폰을 검색해볼까요? 이렇게 쿠폰 검색하시면은 쿠폰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커피 쿠폰이 있어서 그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거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쿠폰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안내장이나 가정통신문이나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동일하게 작업해서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